성동군은 국제사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동 1 플러스 1을 만들었습니다. 그럼 성동 1 플러스 1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 퀴즈! 문제 1번 성동 1 플러스 1은 수급자와 수급자가 아닌 어려운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. OX O O 맞습니다. 수급자가 아니어도 어려운 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문제 2번 누가 주도하나요? 주민이나 주민자치회에서 주도한다. OX O 맞습니다. 주민이나 주민자치회에서 주도해서 기부하고 사각지대 이웃을 발굴합니다. 아셨죠? 기부하셨습니다. 워프러스 1에 있잖아. 거기 들려서 식사에 나온다. 전 수급자도 아닌데요. 수급자가 아니라서 괜찮아. 누구나 어려운 사람은 거 들려고 식사할 수 있으니까. 성동 1 플러스 1을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수급자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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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급자랑 수급자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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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